올해 마지막 그 해 마지막 날 1년동안 그동안에 그 우리 산이라고 애 많이 썼고 또 아무튼 지그락짜그락 싸워도 그것이 다 사랑이니까 사랑이 없으면 싸우다는 거야 근데 이제 오늘 부른 아 앞으로 이제 좀 그 소리도 줄이고 또 장애우도 이제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스스로가 열심히 치료해 갖고 이제 완쾌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1년동안 다 애썼는데 내년에도 더 건강하게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4창으로 но 빨리 원으로 소원ços 원래 자기 그 피 로 말로 해소 나는 첫째 우리 창이 오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창의 요즘 마음돈 행복했으면 죽었고 그 7분 수원이고 그리고 그 딸 마다 장유 걱정 내 걱정 이 부분 걱정 걱정해 주는 서울 이모를 이모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모나 이모님한테 항상 이모부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 한 가지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는 첫째 우리 장여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장여 좀 마음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일본 소원이고 우리 가정에 건강하고 뭐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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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